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거 문제 다루기 전에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하단에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How to invest in bull market이라는 그런 기사가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상단에 좌하단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황소시장입니다. 불시장.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상승을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두 달 사이에. 나스닥, S&P500, 다우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열광을 인해서 AI 칩 회사인 엔비디아 주식이 괴물처럼 뛰었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가 연이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조차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시기에 재무상담가는 고객에게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들은 보유 종목을 다양화하고 달러 비용 평균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적립식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총액을 일정 기간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고수하도록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예측하는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기록은 종종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례를 네 가지 소개하는데 네 가지 가운데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두 가지 사례만 여러분께 딱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축세 금비나 이런 걸 들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는 한 5%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승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뷰케넌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기 시작하면 기술주 성장조가 훨씬 더 높이 뛸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현금은 매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사람 이야기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주식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자산을 능가했습니다. 100년 전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500은 배당금을 포함하여 매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사채와 국채는 회사채는 5.5% 국채는 5.1% 상승했고 금은 4.7% 상승했습니다. 10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성장하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주식 매입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 신탁에 쌓인 에버 리얼리티 트루스트를 구입했습니다. 모든 포토폴리에서 완전히 100%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서 나쁜 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성장 주식에 대한 그런 포토폴리도 갖고 있지만 배당 주식에 대한 포토폴리를 다시 보강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너그운 시장에서 가장 원칙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면 장기 분산 적립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시간 정도 시사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막 쓰셨고 킹덤 북사에서 이렇게 내놓은 좋은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